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자매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집 근처 교회를 다닌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은혜롭고 청년들도 밝아서 매주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교회에 새신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예배 후 모임에 어울리지 않아서인지 보이지 않는 불편한 시선을 느낍니다.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 마음도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맞나 생각이 들어요. 청년부 셀 모임에 꼭 참석하고 교회 등록도 꼭 해야 하나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인데 열심히 하나님만 보고 신앙 생활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요즘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이게 요즘은 개인 신앙이 더 세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에 대해서 좀 그렇죠? 목사님 나눠주세요. 그렇죠? 신앙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신앙이 사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그게 신앙의 목적이나 본질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또 드러내시고 또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고 저는 신앙을 두 단어로 자주 설명하는데요. 홀로서기와 도부살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신앙은 하나님 앞에 먼저는 홀로서기죠. 신앙의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단독자로 홀로 섰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도부살이 또 다른 신앙의 단독자들과 함께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사실 우리가 혼자서 이룰 수 없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떤 공동체 안에 존재하게 하시고 교회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된 우리의 각기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도부살이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실은 깨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더 성숙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는 그 신앙의 절반을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없으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하나님과만 친하게 지내면 되죠 라는 것은 솔직히 제가 청년들 편에 서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왜 등록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들이 늘 궁금하거든요. 저분의 정체는 무엇일까. 늘 궁금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좀 그래도 한번 열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래도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말씀도 좋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그렇다면 조금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오히려 목사님과 또 리더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진짜 요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많은 고민이죠. 관계하기 불편해. 근데 보통 우리가 가난 성도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거꾸로 안 나갈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어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 있는 분들을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분이라면 한번 공동체의 마음을 열고 공동체 안에 좀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이어서 공동체가 굉장히 부대 꼈어요. 스스로 저를 막 고립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나에게 있는 힘보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는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아플 수 있는데 공동체 함께 나의 힘보다 함께 있는 힘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짧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등록하세요 이런 개념보다는 함께 하는 그 기쁨을 맛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도 맛보면 아는 것처럼 좀 맛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맞아요. 일반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원리 중에 공동체에 처음 들어오면 세 가지 과정을 거친데요. 그 세 가지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첫 번째는 환상기.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대껴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기를 환멸기라고 그래요. 공동체에 대해서 막 지긋지긋한 거죠. 떠나고 싶고. 그런데 이제 환상기를 거쳐서 환멸기를 넘어서야만 성숙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환멸기를 못 넘기면 이제 사실 우리가 사실 거기에서 계속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어느 면에서 계속 사실은 성장이 멈춘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배울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우시겠지만 환멸기를 넘어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요.